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의 본문을 두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목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다양한 인도하심의 모습과 또 성령의 다양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신앙의 고정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변화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모습은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모습을 새롭게 시작하는 장입니다. 우리는 부응과 팁박 또 모임과 흩어짐이 정반대의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의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 십자가의 죽으심 즉 고난도 함께 담아두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서로 모순된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부응케 하는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하여 온 땅으로 흩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새롭게 다양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순간이 때로는 당황스럽고 또 어려운 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박회로 인하여 흩어졌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앞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사 유대인들에게 큰 부응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헬라인이었던 저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사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부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자들은 바나바와 바울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망인들이었기에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그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의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가 된 모습으로 복음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의 정체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이요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논함에 있어서 저들을 서로 비교하여 어느 교회가 더 모범적인 교회이고 본받을 만한가를 찾는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셨고 성령께서는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역사하신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더 낫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전도의 시간표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두 교회의 모습은 비교 우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이 다양한 인종과 지역으로 확장되어 나갈 때 어떻게 복음은 전파되었고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방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로 성령께서 앞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따라갔고 자신들의 생각과 체질들을 성령의 역사에 맞춰서 순중함으로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도들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동안 자신이 옳다 생각했던 그 자신들의 신앙적 전통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중함으로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서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고 겸손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받게 하셨네. 예수를 믿게 하셨네. 복음을 듣게 하셨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정해야지. 이거는 기존의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절대 바꿀 수 없었던, 율법의 기준 속에서는 바꿀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는데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순정함으로 자신들의 기존의 신앙과 전통적 사고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신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전통 속에서 온전히 복음이 아닌 체질들이 더 많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아예 그런 종교적 배경이나 전통과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치기가 훨씬 더 쉬었을지 몰라요. 그런 신앙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달라요. 기존에 가지고 자기가 생명처럼 옳다고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신앙적 체질과 또 신앙적 자부심, 또 이방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선민적 우월의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정체성 속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끄실 때 성령께서 앞서 행하셔서 저들에게는 사건처럼 보이는 것이었고 당황스러운 일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뒤에서 인도함 받으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새로운 역사에 진행하심을 위해서 특별히 안디옥교에서는 앞서 행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자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디옥교에는 그 방향성이 좀 달랐던 것입니다. 안디옥교에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라 이거는 뭐예요? 아직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준비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셨던 일들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실 일을 위해서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형태가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셨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도 하셨던 일들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셨던 일들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의 기존의 모든 것들을 깨어뜨리고 내려놓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깨어내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하실 일들을 따라가려면 너무너무 막연해요. 무엇이 옳은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맨땅에 헤딩한다고. 잘 모르겠어요. 하신 일들이라면 실수가 적을 텐데 하실 일들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혹시 모를 잘못된 선택과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양쪽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 속에서는.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형태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령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신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의 말씀을 가르칠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늘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주의 말씀을 잘 배웠으며 늘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신실하게 그 모임을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잘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교회의 부응도 일어나고 있었고 흉년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또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와는 또 다른 전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불러와서 보게 하셨던 성령의 사역과는 다르게 미리 불러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지시하시고 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뽑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행하실지도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앞서 나아간다는 것은 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들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과는 다르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택함을 받고 모두의 중보 기도 속에서 파송을 받아 성령께서 친히 가게 하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선교지 개척을 두고 전혀 다른 형태의 복음 전도의 시작과 진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파송된 자와 파송한 교회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에 따라 영적인 팀을 이루어 전도사역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은 다 각계 전투였죠. 스레반도, 빌립도, 그 앞에 나오는 바울, 아나니아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통합적으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자는 다 서로가 알 수 없었던 흩어진 자들이 각자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었고 그것이 소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했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시작부터가 달라요. 처음부터 하나된 모습 속에서 영적인 팀 안에서 파송하는 자가 있고 중보기도 하는 자가 있고 파송받은 자가 있고 동일한 성령의 한 가지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 받기를 기도하면서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똑같이 형태적인 모습으로 보면 흩어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하나된 모습으로 시작되어졌죠. 어느 게 더 낫다 그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방향도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의 선교지 개척을 하게 하시는 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 기도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한 가지 더 거기에 더해서 쓰는 말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을 써요.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기도는 좀 더 금식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저기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그만큼 집중하여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성령께서는 저들에게 앞서 행하실 일들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저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민감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집중하면서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해서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감각이 생겼고 그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저들의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이 금식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질문하기 시작했을 그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랑 다르게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일을 따라 개척하며 나아가는 길은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보다 좀 더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영적 팀워크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지 사도의 가르침만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에 만족함만을 갖기보다 좀 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이끄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이 없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기도하면 됐어요. 그로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며 스스로의 성장에 집중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위의 지역에서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인답게 사역과 삶을 살면 됐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일어났던 박해와 사건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는 당황스럽지 않게 미리 준비하며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성장과 체질로 바뀌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2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섰을 때는 저들에게 있어서 좀 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랑 똑같은 모습으로 가르침도 받고 기도도 했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제는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이제 비로소 저들에게 가르쳐주며 앞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도 성령의 역사의 이끄심도 이러한 단계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과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하시다면 아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었구나 아 성령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도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제가 이제는 놀라지 않고 당황스럽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불러 따로 시키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 속에서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갑자기 환상으로 나타나서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의 마가 다락방에 있어서 다양한 언어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는 다양했는데 같은 뜻으로 듣게 하셨잖아요. 그 일들이 저들에게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하심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적 인도하심을 받는 비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 모임을 통해서 성령께서 불러서 따로 시키신 일들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더욱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끄셨던 주의 인도하심들도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우리의 복음이 아닌 쓴뿌리들을 뽑아내게 하셨으며 또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우리를 변화하고 갱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따라 새롭게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에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의 앞서 행하심을 따라 또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또 파손케 하시는 그 일을 따라 믿음의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